파워포인트 2013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 파워포인트에서 사운드로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일단 집어넣고요. 사운드 삽입 및 편집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필요없으니 삭제를 해버리시고요. 삽입 메뉴에 갑니다. 삽입 메뉴에 가셔서 우측에 보면 오디오라는 부분을 보시죠. 오디오 미디어 그룹 부분에 오디오가 있습니다. 온라인 오디오가 있고 내 pc 오디오가 있습니다. 또는 오디오 녹화가 있죠. 온라인 오디오는 온라인 상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삽입하는 거고요. 내 pc 오디오는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삽입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집어넣을까요. 강남주탈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디오에 관련된 재생에 관련된 아이콘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걸 위치를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은 오디오 도구에서 서식이 있고요. 재생이 있습니다. 일단 재생 부분에서 일단 재생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크기가 너무 크니까 조금 볼륨을 낮추겠습니다. 끝에 있는 이 부분이 볼륨입니다. 자 재생을 해보죠. 좋죠. 자 이걸 오디오를 갖다가 삽입을 했으면은 삽입된 오디오를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를 재생할 때 재생되는 위치와 종료되는 그 타임 타임 그러니까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설정하시고 있는데요. 재생 부분에서 오디오 트리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디오 트리밍. 오디오 트리밍을 클릭합니다. 자 오디오 트리밍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용자가 오디오를 재생할 때 재생하는 그 위치 시간이죠. 시간대 시작 시간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위치를 갖다가 사용자가 임의드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디오 그러니까 영상 제작 편집 프로그램이나 오디오 제작 편집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트리밍이라는 기능은 반드시 있는데요. 그림이나 음악 영상 같은 부분 영상 같은 곳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듬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걸 트리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시작 시간을 0초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걸 제가 5초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시간은 지금 1분 08초 336이라는 시간인데 이제 10초에서 끝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클립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게 시작 부분이고요. 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재생해 볼까요. 5초에서 시작해서 10초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트리밍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됩니다. 이게 갖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오디오 재생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페이드 지속 시간이라고 넣는데요. 페이드. 페이드라는 것은 어떤 음악이 음악이나 영상이 시작될 때 화면이 본 화면이 그대로 시작되는 것보다는 약간의 어떤 흐릿한 어떤 이미지에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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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지는 이미지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어떤 원본 이미지나 원본 사운드가 재생되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고요하게 시작되면서 점차 점차 본 음악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종료될 때도 급작스럽게 끝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서서히 소리가 줄어들면서 끝나는 게 훨씬 더 아름답겠죠. 그걸 페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은 시작이 될 때 부드럽게 시작되는 부분과 끝날 때 부드럽게 끝나기 위해서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디오 트래밍에서 0으로 그냥 하고 설정해 두고요. 끝나는 부분은 1분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드 인에서 10초로 설정하겠습니다. 즉 시작할 때 0초부터 10초까지는 아주 작은 소리에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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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소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 20초에서 아주 작게 그렇게 끝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은 낮음, 중간, 높음, 음소거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재생할 때 사용자가 클릭할 때 이걸 클릭해서 재생할 수 있고요. 또는 자동으로 실행되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실행이라는 것은 슬라이드를 쇼했을 때 그러니까 슬라이드 쇼했을 때 자동으로 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은 사용자가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슬라이드 쇼에서 소리가 재생이 안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재생이 됩니다.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하면 슬라이드가 많을 경우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되고요. 반복 재생은 오디오 트래밍에서 설정한 구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쇼 또한 숨기기는 이게 숨겨지는 거죠. 자 스타일은 여러가지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요. 설식 메뉴에서 오디오에 대한 스타일을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라든지 특수한 효과들을 이런 식으로 부위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까요.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6분밖에 안되네요. 자 동영상도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삽의해서 새 슬라이드를 하나를 삽의하고요. 동영상 삽입 및 편집.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역시 삽입 메뉴 미디어에서 비디오를 클릭하고요. 내 PC의 비디오 선택합니다. 자 이건 파워포인트 인트로 인데요. 삽입 누릅니다. 자 그럼 보시는 바 같이 이런식으로 동영상이 원래 질약된 크기에 맞게끔 딱 만들어지는데요. 조절자를 위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생을 버튼 누르면 재생 되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3년 12월 31일. 파워포인트 처음 제작할 때 영상입니다. 자 인어쇼 삽입을 할 수 있겠구요. 자 서식에 가셔서 다양한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생 부분에 가서 좀 역시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재생 버튼 누르면 바로 재생이 되겠죠. 그다음에 비디오 트리밍을 눌러서 비디오에 관련된 트리밍을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죠. 시작 시간을 00초 10초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을 지금 이게 13분에 끝나죠. 01분 00초에서 끝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재생 누르면 1분에서 시작합니다. 2013년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소망이라고 할까요. 페이드는 앞에서 우리가 오디오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입니다. 그 다음에 볼륨도 마찬가지로 설정할 수 있구요. 클릭할 때마다 자동 실행 또는 반복 실행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별 차이 없죠. 오디오와 비디오. 자 이거는 지금 짜리기가 설정이 되어 있죠. 너비도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겠고. 아 짜리기가 아니네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비디오와 오디오 삽입하고요.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까지 알아봤습니다. 간단한 옵션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 해 konkurs을zenomin sham Trans. 아 짜리기 때문에, 선택해 보세요.